여러분, 물러서세요 드디어 수리공 파츠를 소... 수리공?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제자들은 모두 실력... 수리공이... 수리공들은 연장 루크! 수리공들을 소환해서 겉은 귀엽게 수리공 목록으로 갑! 수리공을 장착하면 마! 지고도 난다 이 어둠을 직접 발키리라! 어인들이 바다에서 올라와 어인들의 습격 이곳에선 수리공... 지시에 따라 움직여 주십시오 수리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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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공들이 아주 환... 수리공 목록으로 다시 가볼까? 생선 통조림으로는 수리공 파츠를 레벨업하면 요... 앞으로도 수리공을 레벨업... 흥겨운 음악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새로운 시즌... 이 보상들을 얻기... 일일 미션과... 일일 미션으로 얻을 수 있는 미션 포인트를 더 얻고 싶... 수리공이... 으아악! 수리공이... 우아악! 오우아악! 상 Parkinson의 우아악! 촬영 어려운 어릴로 수리공이, 수리공이, 미션, 팀 커! 수리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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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하늘의 경로가 느껴지나요? 죽어도 나는데 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라! 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리라! 마, 죽어도 나는데 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리라! 마, 가때려잉! 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리라! 마, 가때려잉! 마, 마, 죽어도 나는데 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라! 그 허름한 대포는 뭐야? 나한테 맡기면 나 팔아줄게! 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라! 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라! 그 허름한 대포는 뭐야? 나한테 맡기면 나 팔아줄게! 광복이 바이키리라! 그 헌, 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라! 다시 구추면 나의 연기 열차을 직접 파이키리라! 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라! 그 다퍼만들! 이거 매우 완벽한 대포는 멀리에 오신다고 파이키리라! 이 어둠을 직접 파이키리라! 이 평베을 직접 파이키리라! 코르의 힘이 많이 강해진 덕분에 시설에선 요 각 시설은 영웅 먼저 싸워 부엌에서는 영웅 그럼 일단 부엌을 오픈해볼까? 드디어 요새 이거 봐요 이곳에서 시설의 정보 마지막으로 시설은 영웅 이곳을 눌러 영웅은 영웅의 레벨이 오르 영웅을 배치했으면 어떤 전리품 상점이 먼저 밀가루 쿠키를 여러 개 만들고 싶을 땐 일단 쿡 재료가 넉넉할 그럼 나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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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시 priorit 아 아 아 아 , 아 아 아 아 아 아 마 아 아직 아 이제 직접 탈퀴리라! 리롤 상점이 열렸다는데 한번 이쪽으로 이곳에서는 구매목록은 수급하신 전리품은 이쪽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두려웅! 십에 돌아왔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게 제가 번개도 태풍도 두렵지 않아요 가끔 이성이 끊길 때도 있긴 합니다. 가끔 이성이 끊길 수 있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